아이고 김나성님을 위한 노래입니다 새샘트리오의 나성의 가면 아 내가 다시 틀어주고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즐거운 날도 외로운 날도 생각해주세요 너와 둘이서 지낸 날들은 잊지 말아줘요 뚜루루 나성에 가면 편지를 지우세요 함께 못가서 정말 미안해요 뚜루루루루루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김나성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꽃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어보래요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예쁜 차를 타고 행복을 찾아요 당신과 함께 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울릴 거야 어디를 가도 반짝거릴 텐데 뚜루루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함께 못가서 정말 미안해요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안녕 내 사랑 안녕 내 사랑 안녕 내 사랑 안녕 내 사랑 실내 세차랑 위에 세차 한 번 더 하는 걸로 몇 만원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차 가격에 따라서 다르니까 니가 잘 봐봐 차가 뭐 뭔 소리야 너무 잘 쏘는데 우지인데 우지인데 좀 했어? 어이 시바 미친 핵쟁이 새끼야 개새끼야 에이 시바 똥 밟아라 나갔다 사놀림이 부릅니다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구름 위에 뜬 기분이었어 나무 사이 그녀오는 동작 신비한 빛을 발하고 있네 입새 끝에 매달린 햇살 간지런 바람에 흩어져 그니까 그 와 야 밖에 나가서 창문 하늘 봐라 지금 와 황금색이다 지금 와 황금색이다 너무 좋다 그니까 차를 돌빵 맞은 건지 긁힌 건지 애매해 보이는 그런 건데 보니까 그냥 흙물 튄 거야 그런 건 닦아 놔야지 그 차 보러 온 사람이 딜러가 계속 손가락으로 닦으면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 차 전체적으로 지저분하면 이거 세차 비용 좀 빡세게 되겠구나 싶어서 때려버려 그 세차 비용까지 그니까 대충 가서 물만 뿌려 우리들은 호수가에 앉았지 나무처럼 싱그러운 그날은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돌빵 맞거나 뭐 이런 부분 있으면 너가 갖고 있는 페인트나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걸로 찍어서 이렇게 살짝 살짝 지워놓고 갖고 있는 거 보통 그냥 와서 자세하게 안 하고 조치적으로 이렇게 뭐 범벅 떨어졌었는지 뭐 찌그러진 데 없는지 뭐 완전 완파됐다가 붙은 흔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대충 보고 돌빵 몇 개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거 뭐 하나하나 살리는데 뭐 얼마 들고 뭐 이렇게 해서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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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금액을 때린단 말이지 입새 끝에 매달린 햇살 간지런 바람에 터져 우야한 을빛숲 속은 꿈꾸는 듯 아련했어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우리들은 호숫가에 앉았지 나무처럼 싱그러운 그날은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고맙습니다 pound 봐봐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굿 굿 팬 tremendous 팬 팬 Cook 팬 팬 팬 팬 팬 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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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글자막 by 한효정 본식사 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더라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다 쫓고 다니네 이제 다 쫓고 다니네 나 여기서 하루종일 살꺼야 딴데 안가고 여기서 살꺼야 오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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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지금 황곤데? 우리 편이랑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연근 부각이요? 우와... 아 아 에어헤이 마음의 눈으로 봐라 좋네 잘하지 나 좀 쩌는 듯 나 가자 저 멀뢰 뭐 좋아 여기가 더 관심있어 여기가 더 관심있어 가자 가자 으쌰 뭐지? 스포 스포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아 나 좋네 잘하는 것 같은데 으아... cg bt 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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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감 아마 넌 총을 개못 쏘울거야 나한테 개딱 꼈지 와 진짜 알차다 50만원대로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왜이래? 왜 왜 꺼래? 좋은 아침입니다 뭐지? 뭐지? 시청해주세요 여기에서 킬 으아 난 탈출 아 아 개빡셨다 16킬 52만 4천 9백 5십 8원 벌어왔스 왓씨 우아씨 아이템만 헐 리 시예트 라이브게이머 울트라 2.1 사용중이냐구요? 음..아.. 슬라즈빔님 감사합니다 왁구템은? 왁구님은! 여러분들 재미있게 마시.. 왁구님 왁구님 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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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구청은 음.. 여러분들 재미있게 마시.. 마.. 아.. 마시.. 마시세요 요거 너무.. 잔이들 마시.. 마시고 태행.. 아.. 제가 그.. 계산했으니까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끝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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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구님 마쿠님은 슬쩍 각보시다가 가실 것 같애 각 슬쩍 재시다가 여러분들 재밌게 말씀들 나누시고 또 이렇게 마시고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아우 마쿠님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혹 가다가 옥션가가 높은게 있어 그런걸 잘 팔아야 돼 영택이가 옛날에는 술 잘 먹었는데 오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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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에 17만원이네 이게 왜 17만원씩 하지? 뭐 열.. 뭐 여는데 쓰는건가? 지금 히귀 할 때 많이 팔자 이런건 원래 값이오 밀리터리 인텔 안에서는 갖고 나올 때 와 이런거 9만원이잖아 이거 그냥 팔아줘봐 고맙다 아마 능지은 여름이었을거야 아앙 아앙 음? 부어라 마셔라 안 먹는거지? 잘 마셔 이게 좀 과음하는 사람들인데 과음하는 건 나하고 로봇이 과음 많이 하지. 술 좋아하지. 그냥 순수하게 취하는 걸 좋아해서 존나 마시는 편 술을 먹었다. 머리통 돌아버려야 해 우선 앞이 안보여야 해 웃긴거 뭔지 알아? 그러고서 집에 존나 잘 가. 나는 주사가 두 개인데 하나는 자는 거 하나는 집에 가는 거야. 객기 절대 안 부려. 바로 집으로 가워. 술 너무 많이 먹으면 토 존나. 무커버 사람한테 다 똑같으니까. 아니 우리 집 그 아파트 들어가는데 단지 구석에 거기가 약간 그 숲속 오솔길이야. 숲길이야 숲길. 숲을 지나가야 하는데 숲 가면서 토하면서 걷고 있었거든. 으아아아악 하면서 토하면서 걷고 있었어. 기억도 잘 안 나. 누군가가 저기서 막 토하면서 으아아악 하면서 걸어오더래. 그래서 이프님께서는 애들 데리고서 밖에 나가서 먹을 것 좀 사주고 이러고서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거기서 뭐 이상한 괴음 같은 게 들리길래 봤더니. 저기서 누가 걸어오면서. 으아아악 하면서 막. 토오를 막 하늘에다 뿌리면서 막 오더래요. 아우 씨. 세상 더럽게 누가 저러고 다니냐고 말하면서. 콰악 욕을 하고 있었대. 근데. 오빠야. 아 뭐해. 오더리에다. 오호이 contam. 마치. 있음. 알간 Wash. 소식이." 손. 선생님. 이렇게 신난.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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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이랑 두치리는 술벌지만 존나 애교떠러 죽여 빼버리고 싶어 그 여진족같은 몸땡이로 애교떤다니까 죽고서 내 지랄이네 아 죽여 몇 달간 술금지 이런거 없냐고? 저를 그렇게 만취하듯이 술을 먹는걸? 잘 안 먹어요 기분 좋은 날 그냥 좋은 사람들이랑 놀 때나 옛날 불알 친구들 만나거나 아니면 뭐 사실 불알 친구 만나는거 외에는 뭐 그렇게 마실 일 없잖아 그날도 불알 친구들이랑 불알 친구 결혼이 와가지고 결혼식 갔다가 술을 존나 먹고 술을 6병을 먹었어 인당 기억도 안나 집에 어떻게 왔는지 택시타고 집에 왔어 어떻게 나중에 술 계산된거 이렇게 해서 영수증 보니까 내가 한번 계산했더라구 내가 한번 계산한 데서 6병을 먹은거야 그래서 야 존나 먹었다 진짜 와 저 쓰레기다 진짜 우리 존나 쓰레기야 막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지랄하지마 병신하야돼 그래서 왜 우리 그 전에 갔다 왔다갔다 해서 거의 3차였어 왜 잠깐만 그러면은 첫째 가게에서 내가 계산을 안했지 둘째 가게에서도 내가 계산을 안했는데 나 거기서부터 기억 없는데 3명이서 3명이서 각 각 회차마다 2병씩 6병 총 18병 먹은거지 3명이서 근데 걔네 둘이가 우리 브라이 친구들 중에서 술 제일 잘 먹는 친구야 하나는 연예인이고 하나는 외국 유학 갔다왔는데 좀 독주 마시는데 유학 갔다와서 우리나라 소주를 그냥 물처럼 먹는 친구 나발 보러 그냥 이렇게 먹어 이렇게 이렇게 소주를 그 외국에서 그렇게 먹어 머릿해가지고 술을 병으로 바틀러 먹어 머릿해가지고 안 따라 먹어 아 상률이형 20병 갔다 하면은 그건 뭐 믿어야지 그 형은 진짜 장난아닙니다 오 오 참 그 브라이 친구 한놈은 유명해 나 나랑 연계되어 있었는데 걔가 사고치거나 내가 사고쳤을때 둘이 연계되어서 족될 수 있으니까 서로 이름을 언급은 안하지만 유명한 친구야 소주 3명을 위에서 출렁거리게 넣을 정도면 소화가 좀 안되시는거 아닌가요? 상남자도 아니고 상좌 남자는 뭐 상좌 남자는 상좌 남자는 뭐 아니 제 친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마세요 지금 내가 15년동안 방송하면서 내 친구 연예인이라는거 지금 방금 전에 방금 처음 말했어 모르는척 해주십쇼 모르는척 해주십쇼 죽어있어 아니 왜 죽어있어 얘들아 안오고 뭐하니 아니 애인이 아니라 연예인이라 아 됐어 조용히 죽어 무친 아니 굴 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나이 10만 4천원 화세도 5천원 어디가 있냐 저거 쌈났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가냐 쟤네 둘? 뭘 잘 쏴 그냥 쏘는거지 왜 점점 멀어져 어디가 좆나 웃긴게 델타포스 게임을 중국에서 만드는 공기 아이고 이런 아이고 위에 한 명 더 있었네 자란 자란 이건 핵 같은데 너무 가운데만 맞추는데 이건 핵인데 정떨어져 갑자기 의심스러우니까 의심스러우니까 바로 정떨어짐 나도 모딩 한번 해볼까 모딩 한번 해볼까 내가 엠포를 샀어 어떻게 못 이갈거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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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잖아 ㅋㅋ 아... 나는 핸들링 좋은게 좋더라 안 껴주지 정신 나갔 정신 나갔 действия свои блять товарищ сержант да зафиг себя дерни предохранитель предохранитель да вот предохранитель 그런지 enorm 네너디 너너디 안차 너무 프라임 갑자기 이 녀석 정신이 이놈아! 여기 앞에도 다 씌우자 음 컨트롤 올라가니까 반동 조절을 위해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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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씌우자 다 씌우자 다 씌우자 다 씌우자 뭐야 이씨 못가네 다 씌우자 다 씌우자 다 씌우자 다 씌우자 아 진짜 무료 핵만 아니면은 진짜 재밌게 즐길텐데 계속 할텐데 중국에 지금 무료 핵 풀려가지고 이 새끼들이 일자로 쏴 사람 머리 코 이 가운데 심장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낭심 탁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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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쏘 너도 낭심 쏴보고 싶다고? 동킹콩 너 이제 형이라고 안하는거지? 그럼 제한할게 남이니까 반칙 다 씌우자 다 씌우자 다 씌우자 7 5 8 나이스 슛 10 10 10 10 10 10 11 10 11 12 14 15 역시 이 카페 뭐야? 잡았나? 해치웠나? 컷인가? 너무 못싸우고 너무나 손쉽고 너무나 손쉽고 우리 이제 여기 올라가자 먹었다 비색을 안잡아주면은 누가 이제 비싼 약을 쓰냐의 차이로 이제 갈려 근데 보면은 다들 돈 주고서 총 꾸며서 들어오는 애들이 없어 음 다 그냥 이렇게 입고 들어와서 놀아 아 후식 지금 오고 있습니다 게임이 지금 아예 무료핵이 풀려가지고 꿈 아주 곤욕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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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는 데는 이유가 있겠쥬? 총을 좋은 걸 들고 있었네? 아이템도 좋은 걸 들고 있고 가방도 바꿔버리고 아이고 리그도 좋은 걸 입고 있었네 리그 바꿔버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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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있는데 아이고 우린 돈 2 3 0 0 0 0 0 빼갔네 아까 그저 아 시원한 카페 가봤다 아니 카페라 그러지 않나요? 너는 그러면 버스 김밥이라고 하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아니 카페 나랑 똑같아 내가 그저가 또 우리 보통 막 흰색빵 먹고 싶다 하잖아요 얘는 하얀 흰색깔이라 한다 흰색빵 그죠? 흰색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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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빵이라고 해도 흰색빵 흰색빵 흰색깔옷 그니까 흰색옷 흰옷 아 뭐야 근데 유빈언니도 본다 네 왜 그러면 영어대로 하는 거잖아요 버스는 버스라고 할게요 버스 올컷? 빨리 가봐 뭐해 아이씨 하나 도망쳤는데? 델타포스 호크라는 흠 난 챙길만큼 챙겼어 나 나갈래 이제 한놈 도망쳤거든 지금? 나가자 이제 너네도 주머니 다 찼잖아 방금 전에 유저예요 빨간 옷 안 입고 있는 애들은 다 유저 너네도 주머니 으아 시바 어 시바 어 시바 B키라 좀 아저씨 좀 비켜봐요 어휴 한번 이 전투로 43만원 아 탈코브의 뒤를 이을 게임이긴 한데 그 아쉬운게 있다면 핵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핵을 지금 아마 베타여서 그런지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게임 자체는 약간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콜옵 같은 느낌이에요 콜 오브 듀티 콜 오브 듀티의 너무 그런 가벼움은 빼고 조금 묵직함을 집어넣었고 음 아이템 파밍이나 이런거는 완전 탈오크프고 음 탈코브하고 콜 오브하고 레시카하고 에펙크하고 다 합쳐놓은 것 같은 온라인 대규모 전장은 포켓틀필드 2040이고 아 지금 당 모이주는 중 원래 1시 5분 도착 예정이었는데 아직 닭 떨려면 조금 멀었나봐요 양학이 아니라 빨간 옷 입은 애들은 컴퓨터라 조금 멍청한 피격소리만 콜 오브인게 아니라 이 아이템 이거 봐봐 완전 콜 오브이지 그냥 콜 오브 그 자체야 이건 이 느낌은 근데 콜 오브 보다 조금 뭐랄까 유아이나 편의성은 훨씬 좋아요 15킬 45만원 들고 나왔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한번에 다 옮겨져요 이렇게 정리하는데 콜 오브는 이게 안되잖아 탈코브는 이게 안되잖아 이거 정식 출시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베타 중이라 원 그린 월 베러발레스틱 베스트 위주 탈코브는 이제 저 자동정리되요? 아 그래요? 뭐가 됐든 다 탈코프 따라했어요 그게 중요한겁니다 팩트는 탈코프 다 따라했다는 자 내가 만든 엠포를 한번 들고 가볼까 맛좀 뭘까? 아 메일 뭐야 필립스 전자동 브루잉 머신 올리 아유 아니 아 아니 아이고 아니 반장님 아이 농으로 했는데 이걸 진짜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아우 너무 참 사람이 참 그 뭐 내 빤스라도 보내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집들이는 못오지만 집들이 선물같은거라고 생각하고 받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니 그 저 저거를 저걸 보내주셨어요 그거 싫으시면 동부전자 티타임 보내드리구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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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요 그 무슨 그 끔찍한 이야기를 그 끔찍한 이야기를 그 등록을 어디서 하는거지 등록을 어디서 하는거지 등록을 어디서 하는거지 아이고 아이고 오...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이걸 보내주셨네 이거... 가격이 확 나와버리네 아 저는 이미지만 보여 드릴려고 했는데 에헤이 어쩔 수 없지 그냥 봐봐 위에다가 원도 이렇게 딱 집어넣고 버튼만 누르면 상 만들어주고 그래 좋다 아 진짜 좋다 이거지 위에 아까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자판기 40이었다고? 난 그래도 이게 좋다 싸구려라뇨 너무하시네 14일 수요일은 택배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13, 14, 15일은 연속 휴일이어서 16일 이사 이후로나 도착한다는데 보기에 형님 원두 분쇄머신들은 아무리 그래도 자주 청소하셔야 합니다 싫어 싫어 한 1년씩 숙성을 해야 커피향이 진하게 나고 일본도 보면은 튀김집 장인집들 가면은 기름 한 1년씩 쓴 거 쓴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전통적인 맛이라고 원래 다 그런거예요 커피도 한 1년 2년씩 묵혀야지 그 본연의 향이 그 정도 돼야 이제 에이징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인 어디 아 무슨 과 아 뭐였더라 그 과테말라였나 과테말라 커피 안티구아 아닌데 커피 이름 안티구아랑 비슷한 거 있는데 아니야 아 뭐 인도 뭐 있는데 아 뭐였더라 아 에티오피아 아닌데 커피 커피 종류 아 씨 잠깐만 커피 종류 아니 아니야 커피 종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커피 커피 원두 아 씨 불 나갔다 아 씨 아닌데 여기 없는데 뭐 인도 거였나 인도 뭐 그런데 아 아 만델링이다 만델링 아 그래 만델링 찾았다 내가 만델링을 좋아하거든 찾았어 찾았어 만델링 만델링 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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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델링 만델 이라고 한다 만델링 이라고 하나 만델링 만델링 와 캠핑하면서 막 맛있는 커피인가봐 저 타이어에 공기 냈는 거잖아 뭐지? 이거 뭐예요? 이거는 산타페 거 이건 뭐? 아카디아 와 개 노무히 얘기했다고 다른데는 되게 기성품으로.. 여기도 뭐 잘라놨던 거 같은 두지 같은 느낌 좀 있는데 형님 이거 톱으로 잘랐나요? 이거 왜 이렇게 두지같이 잘랐나요 형님? 다 제작을 해서 야 근데 여기 피스에다가 이 금장을 쳐박아 놓으니까 굉장히 럭셔리하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강목 같은 거를 그냥 만들어내는 엄청 큰 트럭 이게 그 흙바지 같은 갬성 아닌가요? 요즘에는 또 나와요 2톤용으로 이게 기성품으로 나와요 아 이게 1톤용 기성품이에요? 네 나와요 야 이거는 여기를 바르면 어떤 감성마력이 올라가나요? 날카로워 보이는 날카로워 보이는 일단 자세를 위해서 야 자세입니다 야 여기 자세 형님 뭐 어디 뭐 약간 그 뭐 주스러 다니시나요? 주석아가지고 잘라서 붙이는 거라는 거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진짜 후식으로 먹겠는데? 왔나? 저거 웃겨요? 예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저런거는 분리되게 만들어서 분리해서 그냥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 그냥 샴푸하면서 거품내가지고 같이 씻어버리면 되는 것을 정말. 허허 저참. 질린다고? 질려버려. 질린다고? 이거 좋아보이는데? 나 이거 환장님 환불할게요 저 이거 살래요 선물 거고 부레빌? 부레빌 몇이야 저게? 부레빌 876? 아 그럼 야 씨.. 아 죄송합니다 하나 일단 놀라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흫 컴 What's up fam? You know this. Keith Williamson. Nice to meet you. Come on, come on. Come on. Feel that? Emily George. All right, come on. Nice to meet you. Darryl Stokes. Come on. What's up fam? How you doing? All right. Never forget about that, because that's all we got. All right. Oh, bring it in. Bring it in. It started from the bottom, now we're here. Yeah. Nice to meet you. All right, nice to meet you. 1-8 black. Afternoon, my octoroon. Come on, bring it in there. I'm in there, dog. I'm in there, dog. I'm in there, dog. You tuck it in there? What you tuck, dog? What you tuck, dog? You tuck it? I'm in there. I'm in there. I'm in there. All right. Nice to meet you, ma'am. Nice to meet you. Come on. There he is. Boom! All right, man. Good to meet you. Here we go. Right this way, sir. It was a little funny thing. We could get out of here. Well, I can't guess. Let's try it to get out of here. Let's try it on, man. Okay, so I can't get out of here. Now I'm just trying to get out of here. Let's try it now. The web. We can't get out of here. It's really old. It really looks like a new web. Thanks for getting out of here. 커피 한잔할래요 커피 한잔할래요 용기네 대단금만 와 브래빌 바리스타 익스프레스 우리나라에서 팔지도 않아 해외배송이야 우리나라에서 팔긴 파네 120만원 레츠기릿 커피 하나 먹으려고 120만원 쓸거면 내가 그냥 120만원 한치 아라비카 간장통 야 이거 이거 2만원이면 한 박스 먹어 120만원 60박스 60박스 먹고 내가 그냥 죽을게 120만원? 아이고 형 근데 저걸로 120만원 5년 쓰면 개이득이라고? 아니 2년 반쯤 됐을 때 갑자기 AS 보내야 될걸? 씨바 어디 고장나가지고 근데 우체국에서 안받아버려 아 너무 무거운데요? 30킬로 넘는거 같은데요? 이런건 저희 안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되나요? 직접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씨바 AS때까지 내가 차 택배고 갔다가 하루 비운 다음에 가서 고치려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부품이 없어가지고 지금 요거 좀 고치구요 야 유럽에서 부품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두달 반 정도 걸리실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저 이거 기계는 어떡하나요? 여기다 놓고 가셔야죠 놓고 가는 동안 갑자기 AS 기간 끝나 씨바 꺼 곧 내야 돼 그게 미래야 알았어? 안전 안전 반장님 감사합니다 아이씨 진짜 저게 120만원이 겠다 어? 저게 120만원이 겠다 퓨렁 치매 걸려 소럽네요 참 귀중 오 뭐야? 시 아 네돈 씨부랜 도두소는 마크 백량이 격섭 와서 살려줘 뭐해 쇼쇼 커피맛이 있어? 우리 2층에 있어 커피 머신 사서 내려갔는데 플레이셔 5 들고 올라가 어디가 살려줘 뭐 해 살려줘 내가 하고 있는게 아니야 지금 아이 개같은거 밥먹어 그냥 씨부랄새끼 개새끼 트위치에서도 잘 안해? 그럼 너무 좋지 잠시만 베이징 비키니 좀 더워 아 잠깐만 카메라 가리고서 밑에 오 마이 갓 오 시원해 그래서 베이징 사람들이 다 벚꽃엄볐나봐 존나 시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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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타깝게도 가슴털 없습니다 저는 하체에만 털이 있어요 약간 옛날로 치면은 그 그 염소 괴물있죠 그 염소 괴물있죠 그 염소 괴물있죠 어 일본서버가 있는데 이거 얜 오 혼자 탑 팝포매트 감사합니다. 아씨 근데 광복절 기념으로 이 게임하자 그러는데 독일군인데? 광복절 기념으로 이걸 하자 그러는데 독일군으로 미군을 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격병으로다가 그냥 저격병으로다가 그냥 저격병으로다가 그냥 저격병으로다가 그냥 저격병으로다가 그냥 다 찼나 보네 다 찼나 보네 중국말로 엄청 써있네 중국말로 엄청 써있네 중국말로 엄청 써있네 아 핵있네 씨발 아 죄송합니다 욕해서 핵이 있네요 아우 다보라 아이고 뜨끈하게 몸에 막 열이 나이 좋네 악성 코드게임이 뭐야 타이탄폴2 할인하던데 정렬한 악성 코드게임 뭘 왜요 뭔데? Hey man, what the fuck? Hey man, what the fuck? Hey guys, we did not get out of the game I got out of the game At least, I wasn't sure Nobody did not get out of the game Actually, I was lost I got out of the game Hey application, when I got out today 활협전? 활협전? 활협전 이름이 뭐예요? 폴아웃 영국은... 활협전 이름이 뭐예요? 영어 이름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레전드 오버 모르탈? 다이어트 오버 모르탈? 이건가? 우와 주인공 왜 이래 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구나 이거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없는디우? 음 요즘에 할 게임이 너무 없다 그냥 저랑 놀자 자 그럼 잠깐만 이걸 여기다 놓을까? 이렇게? 이렇게? 괜찮은데? 어? 괜찮은디? 어차피 어차피 저기에 문 있잖아 아니 이사 못했는데요? 야가다 시뮬레이터? 그걸 집에서? 밖에 나가서 하면 돈을 12만원씩 받으면서 할 수 있는걸 집에서? 아 이거 했었어 이거 했었어 이거 아니 문에다가 자판기를 놓으면 쟤가 어떻게 들어와요 쟤가 들어와야지요 트럭이나 타자고? 유로트럭? 유로트럭도 지웠다 야 유로트럭 요즘 또 슬금슬금 하대 사람들 근데 이거 인식되나 몰라 안되면 못해 잠깐만 한번 해보긴 해볼게요 설치는 해보는데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아 아우 존나무가 아 아우 아우 야 이 테이프 어디꺼야 끊어지질 않네 이씨 아우 혈압올라 이걸 그냥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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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안될 가능성이 있다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압 아 아 씨발 오 잠깐만 아 이게 아 잠시만요 하아 아 아 제발 한 번 해봅시다 아 아 제발 제발 여기 있어라 제발 아 아 아 없으면 안 돼 제발 있어야 한다 아 아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아 아 그 어 어 어 음 그 그 지금 못 하겠는데 그 이거 트럭 저거 뒤에 끼는 전원선이 있는데 전원선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 일반 전원선이 아니야 아 아 아 일이 커지네 이게 이게 뒤에 핸들 뒤에가 전원선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희한한 구멍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컴퓨터 전원선이랑 좀 달라 아 아 아 근데 그 전원선이 지금 없어 아 아 하 아 이게 없으면 유로트럭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아 누가 하자 그랬어 아이고 씨 아 버려 그냥 아 나 운동 못하겠다 이제 몸이 근육을 쓰면 근육 이게 뭐라 힘을 쓰면 근육을 쓰는게 아니라 건을 쓰네 아휴 건을 써 건을 아휴 아휴 저거 어디갔나 아휴 씨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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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도 다 정리해야 되는데 아휴 미루고 미루다가 지금 으헥 으헥 막쇼 라는 애라고? 자바 그 저 바이킹 독수리 형에 처한다 자꾸 바이킹 바이킹 하니까 바이킹 게임 아웃이 크루스에더 굉장히 우선 뭐가 됐든 간에 산소 공급하면서 공기 한 번만 갈게요 아 좋네 지금 2천 넘었어 나이 들면은 가슴승모 허벅다리가 빠진다고? 어 저는 허벅지만 빠지던데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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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갔다 너네 이렇게 카페에다가 아무것도 안올릴거면 그냥 카페 없애자 응? 그거봐 뭐하러 이거 카페 하냐? 버려라 이거 아휴 아휴 기관포 모드야? 응? 응? 가지 5단기거든? 열매 금방 올라가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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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니 워선더 F14 톰킷이 나왔다는게 뭔 말이에요? 어? 이란 버전? 알라켓? 알라켓? 알라켓이 뭐예요? 그만큼 지げ고 에어컨을 암츠로 알라켓 암츠 암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일 동안 4만 5천 점을 받아? 이거야? 페르시안 통케어? 오! 우와! 이야, 죽인다. 근데 미국인들은 이거 F-14를 이란에도 팔았었어? 아돌프 스타린? 너 이름이 마음에 드는 거야? 알리캣이 뭐야? war 잠시만요 그래서 이거 업적을 아홉 개를 깨야돼? 그러면 과제를 어떻게 얻어요? 45,000점? 45,000점? 45,000점 아니 환기를 시키는데 재채기 나오는 건 뭐 세상 날씨 공기가 어떻게 된 거야? 나 야외 알러지 있다니까? 나 야외 알러지 있어서 못 나가는 거야 지금 공중점만 해당이라고? 아닌데? 시 진짜네 시 시 공중전 45,000점은 어떻게 해? 아 뒤지겠네 먹자 진짜네 hi 09,000점 평가it에 tranquilar Lob Wij 본인 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망했네. 어이구... 할 게임 진짜 없는데? 포라운 런던이야? 근데 뭐 그래픽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야. 활엽자 이름을 좀 알아와 주실래요? 게임이 안 나오. 음... while now most of all Blighty is a shell of his former self Abu Dettis Weather buildings radiation filled nightmares Hooligans up for a bit of Argy-Bargy, or whatever the bloody hell those things in Thameshaven are If you know what I mean In fact the closest semblance of structure we got is that daft and balmy boys over in Lambeth Only they won't budge except for a cup of Rosie Lee These are dark times So in a nutshell, it's all a bit tom티 these days Listen, The Olablight is up for grabs right now Nobody's heard from Her Majesty for ages And frankly, people are cream-cracking hearing the gentry's orders from behind their walls Especially with those angels bastards making things go bump in the night Angels? Never heard of them What do they want from us? 그래서 뭐 set playing for. each wanker wants a part of the pie. question is who it will be? the last vagabonds are london's gutter? your going to pay for your treachery and pay dear. the FASCIS PAMFLATEHIRS are the 5th column with me as your leader i promise this city WILL BE OURS FOREVER MORE or the camelot knights of days past. 요즘 뭐 온라인 게임 할만한 건 없나요? 와 나 군대에서 군장 이렇게 쌌는데 신형 군장 없어가지고 아니 피파는 너무 빡세더라 피파는 전술 게임이라 사실 전술 안 맞으면은 다 벽 퀸시는 하다가 잘걸? 퀸시는 하다가 잘걸? 마포트 네 마포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기 좋아요 도착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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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나인? 총모딩한거 또 날라갔네 박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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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보자. 렛츠고! 로드 나인? 그거 재밌나요? 렛츠고! 리니지 라이크? 평점 4.1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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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라 브레이크스 아레라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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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되었습니다. 아우 개빡치네 와 아.. 아 어딜 가나 저기있어 이 개같은거 이거 못살겄네 이 씨부랄 우리 편은 나갔네? 이 씨부랄 이 씨부랄 그jourd아 이준 카카오탕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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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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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겠다. 잘 뵙겨요. 잘 뵙겨요. 탈출해야 되겠다. 아, 이번에는 그래도 핵 없어서 이겼다. 그래도. 그죠? 아, 맞아요. 배틀필드 모드도 있어요. 흐나도 흐나도 여러분. 아, 이럴거면 75짜리 방탄을 끼고 올걸 그랬나? 죄송합니다. 바로 앞에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하아. 고생쓰 고생쓰. 개박세쓰. 고생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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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oh yeah let's kill it 드릴 하나 하고 릴레이 어우 좋았어요 총 개 멋있고 zero dam is full of dangers be very careful 으 으 으 으 선물 포장이 너무 이쁘다고요 무슨 선물 보자 저 총 어깨 아파가지고 부왕 뜬 거 봐봐 색깔 봐봐 썩었어 지금 으 자, 들어가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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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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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assassina.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